대몽헌터라는 게임입니다. 대몬이 아니라 대몽이에요. 대몽헌터라는 게임이고요. 어떤 게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3까지 있는 걸로 알아요. 굉장히 이제 원래 이제 게임이 재미가 없거나 인기가 없으면은 시리즈가 못 나오거든요. 되게 재밌거나 인기가 있으니까 재밌고 인기가 있으니까 시리즈가 나온 거겠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대몽헌터의 이름을 등록해주세요. 저는 이제 모바일 게임을 애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PC 컴퓨터로 돌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를 모방한 인공지능 컴퓨터의 시대에 마치 인간처럼 꿈까지 꾸는 이 전내에서 발생하는 버그 대몽 이 대몽들은 외부에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생겨난 전내 버그 태치 전담 다이버들 직접 전내에 협속하여 독특한 공간으로 대몽들을 어쩌고저쩌고 어? 3D야? 헌터의 능력시 정보 오케이 확인 사냥터 여기는 이제 메인 화면이네요. 퀴터를 내가 선택할 수가 없군요. 무조건 여자로 시작하나봐요. 함께하기 무료 골드 상점 헌터 선택 여깄네 헌터 선택 아 헌터 선택 야 아 이렇게 크로 플레이어 제이콥 어 나 제이콥 할래 슬라몽 아이린 아 제이콥 제이콥 기가스 상남자네 주먹으로 싸우네 아 능력시도 있구나 어 100에 90에 84에 100에 109 2.4 이동속도가 엄청바르네요. 공력 90이 높은거야? 아니네 얘가 세네 얘 엄청 센놈이네 하지만 형으로 간다 야 이거 세보이는걸 가자 제이콥으로 가겠습니다 의외로 데미지가 하긴 주먹인데 나도 낮아야지 시작해보죠 궁금하다 어떤 게임인지 추천 게임이 있었거든요 설정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컴퓨터로 돌리게 되면 이제 마우스가 하나죠 그래서 양손을 설치하는 게임은 양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설정을 해서 해야지 양손을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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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잘못 익혀졌어 문제가 있어 지금 키울 순 없나? 아 잠깐만 안 떠버리네 이거 큰일 났는데? 아 이거 마우스로 해야겠는데? 어 안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먹혀 이거 안 먹히는게 아니라 그냥 위로 안 가지는데 잠깐만 잠깐만 일단 내려와봐 어 위로 안 가져 그냥 아예 아니네 아니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와 이렇게 웃긴다 이거 근데 이거 키보드로 하면 위로만 가지네? 돌려서 가는 거구나 그러면은 공격키를 이쪽으로 하자 하핳 제트 엑스 엑스 시 에이 에스 어 좋아요 이렇게 하죠 움직이는 걸 이걸로 하면서 약간 약간 불편한데 여러 입장으로 제트 펀치 오 회피구나 이거는 펀치 오 야 타격감 있는데 전혀 타격감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오 야 기가 기가 마음에 든다 풀이 좀 길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공격키를 설정을 하고 제트 엑스 씨로 회피키를 이것도 회피일 거 아니야 에이에스 회피로 하자 이렇게 어 에이 회피 에스 회피 어 아 에스 공격도 하네? 아니 일로 하니까 또 안 된다 약간 약간 이제 에프여러랑 좀 불편하네 라운드 블루몽 세 개는 뭐야 이거야? 이게 그렇지 물론 무식하게 세네요 이걸로 한번 하자 그렇지 허어 때려 아 이거 끝나 열리나봐 화난 넷몽 와 와 라운드마다 나오는 게 밑에 출력되는 거구나 어 일로 안 오네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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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어 잠깐만 어디서 죽어 그렇지 오 괜찮은데 느낌 좋은데 약간 이제 자우가 반대라서 약간 불편하긴 한데 잘 만들었는데 게임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스트리머랑 목소리가 비슷하시네요 아 누구랑 비슷한가요 궁금하네요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슬라몽이 이거구나 근데 이거를 선택할 수가 있다고? 헌터로? 느낌이 쎄한데 올 야 이거 이거 너무 단조롭게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얘 4마리밖에 안 나오는데 8마리 어떻게 잡아? 한 웨이브에 다 나와야지 웨이브 5개나 있네 어 다 나왔네요 좀 멀리 나왔나 보다 한 번에 잡자 한 번에 모아서 때리고 아 이거 좀 안 맞네 야 이거 물어봐 얘기만 하고 가다니 누구랑 닮았는지 얘기해달라니까 3라운드 블루몽 둘 이거 어떻게 먹는 거냐고 아 이렇게 먹는 거구나 아 체력 회복 아 뭐야 얘네 황금 고블린 있다 무력이 강하면은 잃는 게 맞는 법 찬양부터 한다 이리와 황금 어 이거 엄청 크네 17원 어딨어 돈 내놔 돈 어디 갔냐 한 대 맞으면 도망가나봐 그걸 찾아서 때리는 건가 보네 아season 다answer bên 아.. 가동을 쫓아가서 때리는구나 그럼 오우 야야야야뇨 아이핳 너무 이동하는게 너무 불편해 와 왼손으로 오른쪽에다 키를 갖다대고 이동을 시켜야대 다음 여덟마리 흐물상자다 뭐야 이거는? 올 뭐 세진거야? 아 뭐 빨라진거 같네 엄청나게 아 이게 이게 조그맣게 나오는구나 개웃기네 이거 어 이거 괜찮은데? 되게 느낌? 요렇게 맘에 드는구만 다음 뭐야 왜 뒤로가 아 근데 이렇게 해서 그냥 잡는거야? 약간 이제 좀 여기저기서 대몽의 기척이 느껴진다 어 죽었다 그렇지 뭔가 돈 왕창허던네 야 하나 더 하나 더 아 너 너무 너무 불편해 이거 엘플레이어로 하는거는 이건 안되겠어 나 아 이거 좀 앞으로 가서 때려주는 그런 센스는 없는거야? 여기다 고정해놓고 싶은데 마우스를 아 맞다 내가 이거 설정해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것까지 설정돼가지고 자꾸 움직이는거구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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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겹쳐져가지고 이동이 안된거네 좋아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불편하지 상자 줘 상자 케이크다 케이크 좋아 좋아 아이씨 뭐 슬라임만 자꾸 나와 아 진짜 짜증서네 진짜 짜증서네 진짜 아 야 너무 아 진짜 길다 이거 은근히 저 모아서 하는거 하고 뒤로 빼는거 하면은 딱 맞겠는데 어이구 방암키를 만지기가 싫어 보물상자 보물상자 오늘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인지 만만 보죠 어 이거는 약간 좀 기네요 플레이 타임이 아 저 돈이 진짜 레어한거였나보다 잘 안나오네 빅 빅 근시몽 이거 밀고 가는거구나 난 이거를 이제 애교 포인트로 밀고 가는거였어 아 대몽이라는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거 죽냐? 이거 움직여야겠는데? 어 아 잠깐만 잠깐잠깐 움직여야겠는데 이거 야 야 이거 무슨 경직단 야 아 뭐야 왜그래 아 야 뭐 화면 화면 없어졌어 화면 없어졌어 아 불편한데 너무? 자부 반대로 돼있어서 자 설정을 좀 보자 아 예 이거는 하나 만들어줘야돼 컨트롤 그 움직이는데를 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 어떻게 어떻게 해야되지 이거? 좌우 할라면은? 그러면은? 끌고 가는거는? 아래에다 그냥 맞춰놓자 아래에다가 해놓고 아이씨 쒍 V로 해피 A A S W 로 돼있으니까 F로 돌친 한 손으로 할수있겠는데 이게 설정만 되면은? 어안돼안돼 아 이거 너무 이거 너무하네 진짜 게임 아 잠깐만 아 이거 조종이 조작감이 너무 그런데 아 잠깐만 어 그 그 게임에서 상태 이상 걸리면은 그 반대방향으로 변하잖아요 물음표 뜨면서 물음표 느낌표 막 뜨면서 딱 그거야 지금 상태가 어 헷갈려 죽겠네 이거 아우씨 이게 안 죽었어? 아 그렇지 끌고와 끌고와 아 왜 쟤는 그렇지 아니 뭐가 이렇게 나와 그렇지 다 끌고와 다 끌고와 그렇지 그렇지 좀 안 맞는데 이게 이게 투 쓰리가 있으니까 한번 다음 버전으로 해보면은 설정되어 있지 않을까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냥 모아서 빨리 잡자 움직일 생각을 하지 말고 움직이는 헷갈려서 안되겠다 왜 안뜨리냐 갑자기 여기 보물상자 보물상자 어우야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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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너무하네 이거 진짜 기절 들어가냐? 들어가는구나 쫌 짜다 짜 짜 짜 짜 짜 짜 짜 기절을 걸어야겠어 기절을 걸고 연타를 때리는 게 낫구만 야꾸만 방금 뭔가 애매하게 들어본 거 같은데? 뭐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아 근데 때리는 거 되게 손맛 좋다 모바일 게임인데 죽겠어 이러다가 진짜로 또 아 너무 움직이는 게 이씨 아우 아 잠깐만 잠깐만 안 움직여 어어 어어 야 오늘 닥솔 로데스런에서 기분 좋게 가고 있는데 이런 게임에 당할 수 없다 이런 게임에 당할 수 없어 그렇지 아 잠깐만 멈, 멈췄어 어어우 야 어어 어디 어디다가 좀 마우스를 집어넣어야 돼 다른 화면이 클릭돼서 게임 화면이 사라져 야 잠깐만 잘 몰랐어 잘 몰랐어 야아 나 아아 안 해 안 해 안 해 아 어어 화나 집으로 가자 아 너무 이거 조작하기가 힘든데? 나 안 두겠는데 앱플레이어로는 도대체 앱플레이어로 하면 더 편해야 되는데 더 불편해 게임이 이거 프리미어 게임입니다 참고로 같은거 잡아야되는거에요 계속 아 이렇게 업 할 수가 있구나 어 돈 많네 많이 들어갔네나 스킬 공격력 공격력 아 이렇게야? 아 축축하자 스킬 쿨타임 아 이런식으로 올리는거구나 어 좋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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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어 데미지 엄청 쎄 그렇지 한 번 더 타 X랑 Z랑 바꾸자 X랑 바꾸자 X랑 바꾸자 Z랑 바꾸자 지사하게 가만히 있을때 때리다니 뭐야 안 죽었어? 좋아좋아 어우 불편해 어우 불편해 어우 불편해 애매하게 지금 걸쳐져 있는 거 보이나요 마우스? 아 개불편해 진짜 좋아 빨리 담고 내버려 풀린다고 풀린다고 뭐야 그렇지 그렇지 이제 좀 좌우 반전에 익숙해진 것 같애 아 뭐야 야야 이펙트가 끝나면은 당연히 안들어가야지 뭐 지진이야? 아 뭐야 너무하잖아 보물 상자다 보물 먹고 올게 기다려 어어 돈이잖아 아싸 아아 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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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컨트롤하는 거 심하네 이게 무슨 짓이야 아 아 계속 움직이자 계속 움직이면서 하자 계속 움직여 계속 그래 둥글게 움직이면서 이게 나은 것 같다 아 어차피 적을 따라서 때리는 그 성향이 있으니까 이름이 화나몽이야 내가 화나 내가 화나이씨 그래 계속 돌리자 계속 여기를 원으로 돌려놓자 찍어놓고 자꾸 바탕화면 찍어서 마우스 나가니까 화면이 그냥 사라져 바탕화면으로 하면서 방수 송출 화면으로 바뀌어 아 근데 이걸 하니까 공격을 못 끊어 어우 살아서 막 오네 오늘 아침에 노드스런을 했기 때문에 피지컬이 살아있습니다 자우가 반대여도 문제 없이 깨는 거 아 문제 없지 어딨냐 저세상 게임 다크소울2를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애 괜히 2 노드스런하고 3 한다고 그랬다가 계속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각이 보이거든요 아 이거 근데 이거 되냐 카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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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냐 이거 위치 안 바뀌나? 계속 돌리고 있으면은 뭐야? 이거 쏘는 것도 아니고 뭐야? 뭐하는 거야 저거? 주먹!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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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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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 위치 아냐 이 위치 아냐아냐 여기야 여기 아우 잠깐만 잠깐만 돌리기 너무 힘든데? 애매하게 안 맞는 것 봐 지금 살짝 살짝 대략선 위로 올라가 있죠 지금 아 저거 쓰는 동안은 무적인가 혹시 스킬? 어 그렇네? 어 스킬 쓰는 동안 무적이네? 아 잠깐만 와서 돌려놔 와서 돌려놔 움직여 계속 움직여 나 움직일 수 있게 어 처음 알았다 괜찮네 평탄은 무적 아니겠네 일단 이것도 무적이고 그렇지 이제는 안 들어가는 거야? 아우씨 아우 이거 뭐 어디까지 깨야 되는 건데 뭐야 이거 백골드를 획득했다고? 아 이런 거야?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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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터 선택 말고 헌터 나 그거 한번 해볼래 예 귀요미 한번 가자 아 귀요미는 다시 업해줘야돼? 그래서 그냥 가자 아 뭐야 여기서부터 해야돼? 안 해 야 이거 지금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가 이거 날 많이 능욕하는데 지금 장비 데미지만 올리면 된다 맞을 생각 없어 안 맞으면 그만이지 까지꺼 어? 어? 이 좌우 반대 이거 익숙해지기만 하면은 높이격이야 단순해 게임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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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그라미 이거 시꺼만 동그라미 이거를 신경 쓰지마 이거를 안구에 넣지마 이거를 구석에다 찍자 구석에 찍고 찍은 상태로 달려놓자 안 찍히냐? 아 안 찍히냐 안 찍히냐? 흫 어 너무하네 진짜 게임 진짜 이거 여기다 찍고 그래 이렇게 해서 돌리자 여기서 돌리자 그리고 검은색을 신경 쓰지마 아 무시하고 때리는구나 아 저래서 화난거구나 돈자루머? 뭐야 이거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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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얜가? 건방진 딱 대 어디서 이씨 아 뭐야 어디 쏘는거야 누구야 아 순간이동하는구나 아 그리고 순간이동에다가 들어가는거네 땅에 들어가 있다가 나오는거네 독한 놈 이거 찍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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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 저 이거 이동 너무 이거 오바야 솔직히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무적으로 막힌거죠? 그렇겠죠? 돈자루몽 좀 불편하네 와 크리 뜨는 것 봐 흑형의 힘으로 간다 아 돈자루몽부터 제거를 해야겠지? 자식 세 발 쏘면은 죽길거 같나 죽었으면 좋겠는데 졸라 튼튼하잖아 그렇지 어우 잠깐만 뭔가 꼬였어 뭔가 꼬였어 지금 꼬였어 타원을 그리고 있어 움직임이 이러면 안돼 원을 원을 만들어야 돼 원을 만들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원 됐죠? 빅보라몽 야 아주 몸만 붙이면 다 몬스터구나 아 이거 좀 심해잖아 저거는 아 잠깐만 잠깐만 맞으면 스치면 갈거 같은데 어디서 머스 받고 나가지도 않게 이거 되냐? 어 이거 무적이었지 야야야 무슨 무적인데 끝날 때 맞추면은 데미지가 들어오냐 약간 후 딜레이는 버텨줘야지 지사하는 일 남았잖아 야 좌우 반대로 이런 회피를 시키다니 너무하네 진짜 어어 어어 가있어 쿨타임 지나면 와야지 계속 돌려놓자 와 이거 진짜 너무하네 진짜 어우야 야 32에 한 번에 차는게 아니구나 아 뭐야 안 날아가 야 왜 안 날아가 아 벽에다 벽에다 박고 이동시켜 동그라미 만들어 굴려 굴려 됐다 됐다 동그라미 아 됐어 됐어 어어 그렇지 날라가야지 이게 기절 타이밍 때 날라가지가 않는구나 기절 때 맞아도 날라가긴 해야지 기절했는데 더 잘 날라가 잘 날라가야지 이거 너무하네 진짜 기절하고 텀을 더 때려야돼 지금 음 이렇게 오케이 이거는 끝났다 노페인 노게인 좋아 이거 뭐야 몸보이 토템 헌터랭크가 오르고 뭐라고 했죠? 다음 나 집에 보내줘 집에 장비 먹어야돼 해피쿨타임 15% 감소 오오 데미지지 데미지만 있으면 된다고 갈까? 재밌네 재밌어 이거 좌우만 똑바로 돼있으면 진짜 재밌었을텐데 재밌어 재밌어 그래도 재밌어 되게 잘 맞았어 게임 아니 왜 저렇게 번쩍번쩍 걸지 기분 나쁘게 펀치 한 번 더 아 이거 스치기만 해도 들어와? 독한 독한 게임이잖아 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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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노페인 노게인 됐다 세다 이거 스킬 데미지가 고정을 올라가는게 통합 데미지가 올라가는게 아니라 한방 한방에 올라가 엄청 세져거 노페인 노게인 올라가는게 그냥 평타죠 여러 번 때리는게 다 올라가니까 개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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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끝난 다음 때리면 낫겠다 그냥 음 아 이거 무적있으니까 그냥 때려버리고 어 질라몽이야 질라몽 이거 되냐 혹시? 안된다 이거 안되겠다 이거는 저거는 운좋게 지금 아 왜 걔 안맞아요 아 뭐야 이게 아 너무하네 진짜 초코 줬으니까 봐주겠어 때리고 때리고 후공 데미지 그런거 없나? 뭐야 이거는 희중몽? 아 쟤 대놓고 하죠 야 저거 좀 과한데? 터뜨려 아 때리면 터지는구나 와 웃긴다 이거 아 이거 너무 많은거 아니냐? 희중몽을 잡아야돼 그냥 기가 스트레이크가 엄청 쎄는데 이제는 데미지가 열어버드리는게 훨씬 세다 두배 이상 쎈거 같은데 아예? 좋아 어 재밌어 재밌어 개재밋어 아 자깐바 잠깐만 잠깐만 자aks костак wtedy 회피 시켜줘 회복 시작 회피 키가 없어 난 회피 키 브이었지 맞다맞다 브이로 바꿨지 아 상자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이거 상태를 든 평타만 치는게 제일 나은데? 어후 야 아 하나씩 더 잡아야 되는구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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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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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 마지막 마지막 나와 누구야 빅즐라몽 다섯 마리? 너무하네 이 새끼 너무하네 진짜 빅은 심했잖아 빅할 필요는 없잖아 아 이거 위험한데? 아 저거 너무 애매한걸 한 큐를 봐야겠어 한 큐를 보고 돌린다 그 다음에 돌리는거 끝나면은 끝나면은 때리고 이 정도 체력이면 죽겠지 어 저거 던지기도 하네 어우 야야야 잠깐만 아 잠깐만요 아 너무하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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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전 영혼이 아닐 수 있을 것 같아 때리고 도망가고 뭐야 그렇지 야 이거 너무 극점인데 아 자우 이거 너무 심했어 이거는 인간적으로 나는 보너스 줘야 돼 도배로 줘야 돼 너무 힘들어 자우 반전 한 번 끄티컬 진짜 조금씩 올려준다 아 삼랭크를 깨서 삼랭크를 하는거구나 아 굴려 동그라미 만들어 놔 아 계속 만들어야 되냐 동그라미? 익숙해지면 안되나? 아 아 잠깐만 자자자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여기 횟빛 좋은데 이거 DPS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다 무적시간 있어도 나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이동 이동 좋아 동그라미 만들어 놔 아 아 개 불편해 진짜 아 아 아 아 아 빅 희중몽 희중몽이 제일 만만한 것 같다 근데 희중몽이 근접이 없어서 너무 편해 어 너무 많은거 아니네 인간적으로 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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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타가 낫다 저거 잡을때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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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을때는 평타가 낫네 애매하게 잘 나와 데미지가 약간 딜로써 적고 어 원 만들어 원 만들어놔 빨리 이동할 수 있게 원 원 아 타원이야 타원 원 원 원 원 됐죠 원 됐죠 원 줄여서 마우스 안나가게 하고 자 미친 미친 게임 야 이거 잡폭 안하네 얘네 잡는거구나 아 이거 어떻게 짜야되지 노게인하면은 맞을거 아냐 일단은 터지긴 할거 아니야 죽을때 되면은 일단 그냥 슬라임이라고 보면 되겠네 죽을 터지는거 빼면은 아 아 왜이렇게 튼튼하냐 이번 파스에 붙어서 한번 찍자 그렇지 70원 아 그 그만 나오자 야 솔직히 별로 세지도 않은데 이거 너무하는거 아니냐 돌려 아 이거 너무 돌리고 돌리고 회피해도 안될거 같은데 회피 시간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거 같은데 동그라미 동그라미 만들어놔 아 동그라미 동그라미 풀리면은 확 못 움직여 몬스터 처치야 이번에는 저 귀찮았나봐 어딨어 세발씩 나왔구나 예쁘게 아 왜 안죽었어 어 뭐야 왜 둘 된거야 아 둘 잡았나 내가 그냥 좋아 어 3개 됐죠 깨고 돈이다 돈 내놔 어 될 법한데 후딜 캔슬됐는지 까진 모르겠다 아 이거 내가 죽여야되는데 자폭을 하니까 카운팅이 안되는구나 됐다 마지막 킹슬라몽 야 이거 최종보스 아닙니까 너로 마무리하는거니 아 잠깐만 너무 나되면 안되겠다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다 무한젠 되나 혹시 일단은 이 매드몽이었나요 얘네부터 일단 처벌하죠 아 아 얘 시간이 있나본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아 네 번까지 쏘네 한 번에 한 번 두 번 세 번 붙어서 네 번 빼고 때리고 때리고 빠꾸 기절 때리고 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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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절 왜케 빨리 불리냐 강인도 찍었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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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두 번 세 번 아 네번 하나 둘 기절 도망 어 기절이 잘 안걸려 아야 원 망가졌어 원 망가졌어 야 아 왜 무적 안되지? 노페인 안한대? 아 뭐야 야 노페인 무적이잖아 치다가 죽었어 죽어 죽어 체력 흡수 오 이런게 있군요 체력 흡수래 내가 좋아하는건데 1% 1% 흡수야 빅노지인데 자 장비 재밌잖아 자체 혼란만 어떻게 해주면 안될까 진짜 이것만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졸라 맛있게 생겼다 졸라 맛있는데 졸라 강해 졸라 강해 졸라 강해 졸라 강해 노페인이 이게 강인도가 있나봐 진짜 그래서 그걸 넘어가면은 데미지가 들어오나보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까 맞은게 너무 합리적이지 못해 어 굴러다니는구나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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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넣어 넣어 찍어 하나 둘 강타 동그라미 만들어놔 마우스 자꾸 나가 아우 마우스 가두기 안되나 애플레이어 이거 돼야 되는거 아니냐 블루스택보 이거 기능 있나 아 잠깐 지금 사실 짬이 아니다 어 설정 잠깐만요 설정 플랫폼 성능 알림 보스키 엔진 디스플레이어 야 마우스 가두기 없어? 아 씨 수준 게임 진짜 아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어 됐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만들어 동그라미 만들고 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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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만들고 어 동그라미 범위 줄이고 동그라미 마우스 범위 줄이고 마우스 안 나가게 마우스를 빼는 순간 맞아 죽는 거야 어우 야 왜이렇게 잘 공냐 저거 보석 이거 쓰리도 있던데 사야겠구만 그거는 아 씨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됐는데 아 이것만 좀 깔싸만하게 잡히면 진짜 재밌을텐데 어 잠깐만 어디서 오면 맞는 거야 똥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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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똥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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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원 말고 똥그라미 제자리를 똥글똥글 도라야 되거든요 제자리 맞으려면은 빅초코몽만 잡으면 돼 아아아 아 그거를 아 야 뭐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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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보스 공격은 무조건 들어가나 봐 아 이거 큰일났는데 그럼 기절시켜 때리는거 밖에 없네 아우 야야야야 기절 안걸려 이거는 굴린 다음에 아 이따 그냥 쳐내면 되겠다 아 너무하네 진짜 야 얘네 잡아야겠어 그냥 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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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말고 얘 굴러 여기여기 여기서 줘 여기여기여기 여기서 줘 때리고 아 너무하네 진짜 이거야 때려 안 돼 안 돼 안 돼 펀치 아 레벨 왜이렇게 많이 오르냐 레벨이 오르면 얼마나 세지는거지 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특별히 세진거 같지가 않은 이 느낌 뭐지 헌터랭크는 올랐네요 돈이 별로 안들어왔어 방으로 좀 찍어야되나 공속이 있구나 공속 아 공속이 있었네 아 공속 몰랐다 공속도 데미지지 공속이야말로 진정한 데미지지 공속이 있음 어어 야야야야야야 어우 C 얘 쏠때 덴프조루 하자 어 거리를 보고 깜짝이야 됐어 이리와 이리와 딱 다 뱉어내라 이말이야 야 좋은데 아 아 원 그려놓자 원 안그리면은 진짜 안움직여져 잘 안움직여지는게 아니라 자우가 너무 헷갈려 원을 그려서 원에 원을 그려서 원의 그 선에 맞춰서 내가 움직여야 돼 자우가 너무 헷갈려 혼란의 액션게임이야 오늘 액션게임이라고 써있는 모바일게임 좀 했는데 이게 제일 낫다 이게 제일 재밌는데 어 자우 반대라서 난이도도 하드코어하고 아 하드코어하면 좋구요 떨어져있다 지금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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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같이 구르면은 같이 죽어야지 아 뭐 저렇게 들어가냐 올라와봐 아 잠깐만 아우 깨고 뭐야 일단 일단 제거 해놓자 어 투사치랑 같이 쏘네 수사치 유도하는거 봐 야 데미지 들어오잖아 노페인 아 이거 너무 투사치가 빠른데 어 저거는 피피된다 좋아 아 잡을 수 있다 그렇지 아 동그라미 여기다 찍고 동그라미 만들 동그라미 만들어 선과 선으로 이어야돼 아 자우 너무 헷갈려 손으로 손으로 이동해야돼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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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옛날에 그런거 있지 않았나요 한접시 아 맞다 얜 거 대형이지 참 한접시 무한이라고 한접시만 먹으면은 무한대로 떠간다고 해서 한접시에다가 많이 얹어서 깍깍깍깍 눌러담어서 이제 어 그거 시장에서 팔지 야 이거 왜 이거는 무적 좋아 야 그 느낌으로 손을 떼면 안돼 손을 떼는 순간 무한히 끝나는 거야 바로 혼란이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적을래야 카운터는 보스 상대로도 무적이네 좋은거 알았다 이러면 쉽지 쏴봐 지금 부딪혀서 아 야야 그게 애매하게 들어가면 어떡하니 경직 들어가서 혹시 무한대로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이거를 카운터로 씹고 노페인 노게인 어 좋아 회피를 할 생각하지 말고 바나를 생각을 하자 기술로 선으로는 힘들다 저거 유도는 내 선을 따라오니까 아 카운터 카운터 아 뭐 저게 들어와 너무 헤린데 저러면은 아 같이 있지마 아 같이 있지마 아 같이 있지마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려 동그라미 좁혀 나 뭐하고 있냐 안 돼 안 돼 동그라미 동그라미 만들어 그렇지 아 작은 애들은 씹혔지 노페인으로 좋아 뭐야 왜 안 죽었어 아 죽는 모션 좀 다른 걸로 하지 맞아서 날아가는 건 똑같으니까 내가 구분이 안 되잖아 동그라미 그려 동그라미 그려 어우야 그렇지 어우야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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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 작게 그려 진지하게 하자 빅 밀크몽 너니? 얘부터 죽여야겠다 안 되겠다 어 뭐야 일단 때려 노페인 하고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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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바로 오냐? 아 바로 오냐? 불어있어 세상에 불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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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금방 구르는 거 아냐 인간적으로? 좀 심하네 얘네 날라가 아 야 날라갔는데 아 개치사하네 진짜 날라갔는데 내 후딜 끝나기 전에 달려와가지고 때리는 것 봐라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이거 속도가 필요하다 너무 느려 틀이 너무 심해 뭐 벌써 오링 났냐? 아 얼마 올라갔어 몇이야 그래서 18이니까 5% 넘게 올라갔네 10% 가까이 올라갔네 어 좋아요 엄청 올라갔네요 맞을 뻔했잖아 어우야 어우야 그렇지 이제 한데도 안맞는다 진짜로 공속 올라갔다 한데도 안맞는다 진짜 한데도 안맞는다 굴루 굴루라 그래 두마리 세마리 굴러와 굴러좀 굴러와 아 아 이건 좀 얘도 쏠 줄 알았지 아 아 너무하네 진짜 이거 내가 내가 너무 혐의네 이리 와 이리 와 굴러와 여기까지 오지 않을까 이따 상자 아 풀피다 이제 진짜 안맞는다 죽었다 한데도 안맞는다 대형 다 나오라 그래 미는 것까진 괜찮은 것 같은데 미는 것까진 괜찮은 것 같은데 아 그거 쏘지마 아 저거 진짜 저거 조금 빠르잖아 그렇지 노페인 노페인 아 잠깐만 잠깐잠깐 어어 다행이다 어 이렇게 하자 그래그래 때리고 바로 빠지는 와봐 지금 아 뭐야 굴러 그러고 보니까 회피기가 있는데 회피기를 자꾸 안쓰게 되네 굴러봐 굴러봐 안구러면 내꺼 맞아야지 아유씨 아 잠깐만 잠잠잠잠 때리기 그렇지 진짜 안맞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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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짜로 넓게 돌아 넓게 돌고 때리고 하나 둘 셋 넷 기절 하나 둘 하나 강타 됐어 잘 끊었다 길게 돌고 돌지에서 좁히고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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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때리고 때리고 아 너무 템포가 안만데 얘는 한번만 더 때려봐 쟤는 무조건 저 유도 있다고 유도 저걸로 쏘는데 끊고 그렇지 받아내고 노페인 좋아 익숙해지고 있어 좌우를 신경쓰지 말고 기술로만 천에서 잡아야돼 좋은 극들이야 공속 올라간 아 아 빌탱크인지 초코탱크인지 저거 어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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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잡았어. 일단 잡았어. 아 빅을 잡으면은 스몰도 죽는구나. 좋아. 좀 철구가 굴러다니는 것 같애. 쇠구슬이 졸라 위협적이야 진짜. 아 둘이 또 이게 시간차네. 깜찍하게. 그렇지. 뭐 아직 하나 남았어? 야 저게 뭐냐. 야 갑자기. 야 갑자기 너무 징그러워졌잖아. 야. 어우 야 뭐야 얘. 당연히. 노, 노페인 노게인하면 죽겠지? 한방에 죽을 것 같애. 어우 야 뭐야. 이런게 어딨어. 계속 돌아야겠다. 원 그려. 큰 원을 그리자. 어 좋아좋아좋아. 저거 기조로 스킵해야돼. 높이 뛰는거는. 뭐야. 뭐야. 어 야 어디까지가.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어 내가 약간 더 빨라. 아닌가? 얘가 더 빠른가? 어 얘 호구다. 알면 호구야. 어 야 잠깐만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야! 아 좀 심하네. 야. 아 맞다. 보스는 다 경직 안들어가지 별로. 아아. 씨. 경직 들어가는 척만. 이거는 스턴이 아니라 경직이야 진짜. 포인트 대충 짜본 다음에. 이렇게 때리고. 날리고. 됐다. 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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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여기여기여기. 지금. 그렇지. 때리고. 날아가는거까지. 그렇지. 아 이렇게 되는구나. 다음건은 뭐 타이밍이 맞아도 된건지 안된건지 모르겠는데. 왜 나 독걸렸어. 왜요. 지금. 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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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우 야. 원거리 데미지 감소. 오오오오오오오. 다음. 업그라자. 천원 있네 천원 좋아 좋아 아 재밌는데? 저 칠까지만 하면 끝나나? 아 칠까지 그럼 깨야겠는데 금방 깰 것 같다 아 왜 저래 쟤네 폭탄이야? 아 저런 식이야? 경직은 들어가는 거지? 아 내 위치에서 던지는 거구나 아무데 던지는 게 아니라 야야야 이건 이건 좀 아니지 이건 좀 아니지 높애인독엔 개 쓸모없어졌어 진짜 리얼 어 뒤에서 치면 안 당한다 어 구르기랑 다르네 통수가 되네 정면만 판정 있나봐 다크몽이네 이름이? 다크 초콜릿인가봐 바닐라 초콜릿이네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는? 아니 뭘 통수 같은데 어이구야 얜 높애인독엔 각이다 어 지금 경계 와 무적 된거지? 다음꺼 야야야 안 들어갔죠? 굴려 굴려 원을 만들어 아하씨 좌우반대 진짜 개극혐이야 돌다가도 어 내가 왜 이쪽으로 회전했는데 이쪽으로 돌고 있지 약간 그 느낌 나고 잠깐만 노페인 아이 개치사해 진짜 박치기 졸라 아파 이제 한대도 안 맞는데 원래 치력이 없을 때 더 세지는 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아 근데 치력이 생겨버리면 안 세질 것 같은데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안해 잠깐만 다시 야 근데 되게 웃기는 게 좌우 반대로 하는 게 조금 익숙해진다 사람이 또 이거 재밌으니까 이렇게 좌우 반대인데도 하는 거지 재미없으면 손 뗐지 그렇지 아 아야 혼 좀 심했잖아 얜 때리병 경직기 들어간다 그래도 쟤 너무 바닐라몽 너무 많이 쏘는데 한 번에 자주 쏘는데 딜러스가 너무 없어 바크몽이랑 바닐라몽 셋이었나? 바닐라몽 먼저 잡자 아 아 뭐하냐 어 자 야야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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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무빙 좀 벗어 땅 딱 셋 남았다 다크몽 셋 남았다 안되지 어디서 달라붙을라 그래 찹 다음 빅다크 딱 봐도 끔찍하다 일단은 바닐라 한번 잡아야겠는데 바닐라가 젠대나? 엄청난 속도로 젠드는 것 같은데 에이 이건 좀 과하네 아 이건 위험한데 너무 너무 내 마우스가 위험해 동그라미 빨리 동그라미 만들어 방향벽을 잊고 있어 자꾸 아 뭐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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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안다 돈 아 저거를 저격하네 저거 아 노펜 노게를 못쓰니까 너무 좀 거시기한데? 아 그만 던져 왜 이렇게 막 던져 이씨 죽을라고 진짜 죽을라고 아 진짜 너무 너무하네 진짜 이씨 아 너무하네 진짜 야 딱대 바릴라 없지 지금 바릴라가 없는 지금이 아 야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뭐야 무한이야 무한 무한 에바자노 아 얘네 죽어도 쟤나 안되는구나 아 쟤네 다 제거하고 했어야 된대 그러면은 그렇지 마지막 빅 체리몽 잠깐만 빅 체리몽인데 체리몽 자체를 처음 보는데 빅 다크몽이 둘나오는거는 무슨 정우냐 아 아 이거 좀 너무하네 얘네들 야 좀 보고 공격을 하더라도 그런게 아니야 그냥 내가 있는 위치로 달려와 800 어 레벨업 막 되네요 어 다시 얄짤 없어 이번에 한번에 깬다 아 이 원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 원래 이 원같은게 필요가 없는데 이거 이놈의 이놈의 게임 진짜 억울하네 진짜 여기 왔나 아 랜덤으로 나오냐 아 랜덤으로 나오냐 아 그랬구나 바닐라만큼은 이걸 잡아야겠다 다크몽 없을땐은 빨리 보고 다크몽을 먼저 잡는것도 낫겠는데 바닐라몽을 밀어넣은 다음에 아 저쪽으로 갔지 바닐라 다크몽을 일로 불러와서 어차피 일로 나올거 아냐 여깄네 하나씩 마무리 다크몽 하나 얘를 때리고 있을땐 오는게 제일 무서운데 저기로 갔죠 지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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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하나 잡고 벽에 하나 부딪쳤고 이거 잡고 회피하고 때리고 그렇지 아 이거 때리는거 또 무적 무적시간이 있는건가 무조건 벽에 보이시네 그렇지 어 귀엽게 생겼지만 어려운 게임이야 리얼 원 만들어 제발 어 자꾸 손 떼게 된다 아 아 뭔 만들어 어우 손가락 아파 이것도 짜잘한거 먼저였나 계속 올라오겠지 어딨어 여깄다 흐압 으으으윽 바닐라바닐라 먼저 바닐라 먼저 벽에 벽에 예 yes 다음은 그냥 때려 왔다 이름 한 놈이지 딱 돼 야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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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게 정상이지 여태까지 뭐한 거야 지금 극딜이야 극힐 타임이야 어 야 잠깐만 그렇게 겹쳐오는 건 오바잖아 어 체리봉 진짜 미친 미친 체리네 진짜 어 야 이거 너무 아 제발 진짜 아 아 너무하네 진짜 저게 데미지 들어가는 거 너무 한 거 아니냐고 진짜 높에는 쓸 수가 없어 너무 때리고 싶어 근데 나는 하나 하나 둘 셋 터지고 때리고 아 왜 왜 벽 꼈어 좋아 잡았고 아 저게 어떻게 때로 들어오냐 아 저게 랜덤으로 던지는 거야 허허 제 애매하게 만나 했더니 그러면은 제 무시하자 그냥 어차피 랜덤이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기도해야지 야 되게 웃기네 얘네 당연히 타겟팅인 줄 알았지 뭐야 옷 속에 만들어도 되잖아 계속 때려서 아 이렇게 오래 하다니 재밌는걸 다음 업글 따윈 필요없다 다 찢는다 주먹으로 찢는다 아 야 왜 안 움직여 원 만들어 초반에 안 움직이는 것 좀 상관없겠지 뭐 야 뭐야 톡까지 때렸는데 한 놈만 안 맞았냐 아 뭐가 저래 기절 있어 저거 어 야 잠깐만 제대로 해야겠다 어 야 뭐 저렇게 터졌냐 데미지가 아 더 센데 체리몽 더 센데 다시 질 수 없다 체리몽 덤벼라 와라 동그라미 만들어서 해픽 아 그냥 해픽이 써야겠다 이건 안되겠다 아 뭐야 수루탄이야 수루탄 그것도 안터지는 수루탄 포탄 포탄이야 포탄 야 야 이거 되는거 아니었어? 이동할 때면 되나? 그죠? 어? 어우 씨 살벌해서 이거 하겠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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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했지 아 이건 예상 못했지 주먹 맞으면서 그냥 날라올거라고 예상 못했지 더러운 체리몽들 아 노페인노게인 절대 쓰면 안되겠다 진짜 상자 체리몽만 있으면 쉽지 상자 상자 올 어 야 뭐야 온천지가 다 저기야 원 만들어 마우스 나갔어 아 노페인노게인 왜 쓰냐 자꾸 진짜 아 왜 쓰는거야 쓰면 안된다고 쓰면 저승이라고 아유 아이 잠깐만 어어 다행이다 아니 회빙이 쓰면은 탁폼이 있어도 안맞네? 걔 혜자였잖아 이거 회빙 쓰기만 하면 안맞는거 아니야 다크솔이잖아 아 노페인노게인 자꾸 쓰게 된다 이거 C키를 없애버려야겠어 진짜로 리얼 공상 저있어 더러운 체리복탄 쟤네는 패턴이 완전 달라 저 체리몽이랑 저거는 다크몽을 먼저 제거해야겠다 그렇지 왔지 왔지 야옹 혼자 혼자 안맞는게 아 야 돌아가 돌아가자 홈으로 가자 업글이 필요해 이속이 좀 필요할거 같은데 아 일단은 업글을 할거하고 오오 야 이렇게 오래 하다니 그렇지 그렇지 이제 안맞고 간다 진짜 안맞을거 같다 한대도 안맞을거 같다 진짜 다 소환시킨 다음에 쟤다 몰아서 한꺼번에 쟤다 몰아서 한꺼번에 죽인다 뭐야 안 맞죠? 아 너무 안단다 근데 좋아좋아좋아좋아 모션보고 안않고 안않고 모션보고 아 여기 위험한데 어어 어어 야야야야야야야야 풀피라서 먹을 필요가 없다 아 아 아 원을 그려 원을 아 마우스 잡고 나가네 마우스 나가는건 인간적으로 봐줘야돼 마우스 나가면 게임이 멈춰야지 애플레이어 마우스 가두기도 없으면서 아 아 아 아 아 전체 화면으로 한번 할까? 어차피 그래 아 전체 화면은 끝이 인식이 안되는구나 원래 세명 뿐이었나? 네명이지 않았었나? 안왔었나? 동그라미 동그라미 오우야 이거 뭐야 왜이래 오우왜이래 지금 하아 아 자 너무하네 이거 야야 이거 너무하잖아 무한콤보는 진짜 이거는 이거는 진짜 아 어려운 초기찬들 저렇게 단순한 패턴인데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나 좋아 그렇지 아 눈앞아 여기 아 눈앞아 아 여기 그래픽이 이제는 안잉냐? 앗 안보이는 애서 오는 것까지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반칙이야 아 동그라미 제대로 좀 그려봐 아아 동그라미 왜이렇게 안그려지냐 됐다 그렇지 바닐라까지 나왔어? 아으씨 어 저거 끌고 올 수가 있네 아 이거 왜이렇게 많어 바닐라를 일단 죽이고 바닐라 아까 내가 때리던거 어디갔어 동그라미 동그라미 쟤 다시 그려 너니? 쟤를 덴프질로 죽이면 될 것 같다 그렇지 다음 빅 다크 빅 체리 어 그 넷만 나와주는거야? 순수하게? 그러면은 다크 죽이면 되죠 체리는 패턴이 다르니까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왜 왜 다른데를 이동하는거야 어어 야 뭐야 어어 야 뭐야 어어 야 뭐야 어유 아니 아니 왜 저렇게 저 어윽 어윽 꺼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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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됐다 아 뭐 하나 더 있어? 아 여유지 빅 피스타몽 어 다시 돌아왔네 기온에로 어 뭐야 보자마자 선빵 치고 시작하는거야? 세 개 세 발이구나 너면 아 야 뭐야 이건 좀 오바잖아 야 얘 왜 이렇게 아 왜 이렇게 빨라야 왜 이렇게 빨라 얘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하자 욕심내지마 뭐야 뭐하려고 뭐하려고 왜 저래 저 패턴은 공동이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카운터 때리고 야 아 군사도 노텀이야? 아 너무하네 어딨어 이게 원래는 무료로도 할 수 있는건가? 모르겠다 무료로도 있겠지 지금이 이게 vrp로 옆에 써놨으니까 무료로도 있고 이런 버전도 있는거겠지 지금 어 이거 야 끊어져 노페인 노게인 이동으로 어 끊어지네 와아 이걸 이제 알았단 말야? 와 이러면은 개 이지게임이지 이걸 이제 알았네 아 그만해라 경직 한번 들어가면은 후초타 나올까 봐 더 무섭네 저거 잡았고 음 노페인 노게인 폭딜해서 잡으면 되겠다 좋아 4라운드는 몬스터치 몬스터치 야야 왜이래 뭐야 갤 때려 야야야 아 이거 무슨 카운터 들어 들어가는데도 됐다 4 4 5 어 노페인 노게인 끊는거 좋네 이렇게 쓰는거구나 어 빅체리 빅다크 노페인 노게인 끊는거면은 얘네 벽에 부딪쳤어서 극들 되겠다 아 아 그걸 맞추네 야야야 그게 떨어지 야야야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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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아니군요 아잠깐잠깐잠 확인하느라고 야잠깐잠깐잠 자 아야 확인하는 사이에는 좀 봐주지 이제 노이트다 리얼 이미 원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제 원만 있으면은 결코 당하지 않는다 얘는 도중에 끊는 센스도 있어 둘이 겹치면 약간 불안한데 됐다 다음 뭐였더라? 아 그 체리 던지는 애였지 그거는 천천히 하면 되지 뭐 동그라미 동그라미 둘 셋 때리고 빠지고 하나 둘 셋 로페인 노게인 하다가 빠지고 셋 너 이것도 3개지? 어 4개네 이거는? 큰일날뻔했네 야어 던져봐 뭐할거야 왜 가만히있어 미쳤어? 아 던져 하나 둘 셋 노페인 노게인 하다가 빠지고 하나 둘 셋 강타명이고 이거 뭐주냐 아아 아이템 먹을때는 방해하지 말자 자아 아 저거 4타였지 이제 한대도 안 맞을테니까 뭐 떨어진거 피하고 체리야? 하나 둘 셋 노페인 노게인 빠지고 하나 둘 셋 강타 펀치한대 아아야 펀치한대는 오버였어 셋 넷 노페인 노게인 빠지고 하나 아 그거냐 기절 이딴거 안되고 체리지 하나 둘 셋 노페인 노게인 빠지고 하나 둘 아 마우스 동그라미 만들어 됐다 셋 강타 하나 둘 셋 넷 크리 크리란다 스턴 아 저때가 좀 기회네 어 이게 저거 한다며 무조건 그거구나 어 뭔가 이상하다 방금 선두리 없던거 같은데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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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아 그렇지 타우의 바람 회피쿨타임 5% 감소 업그를 꾸준히 하면서 가자 후달린다 좋아 이속 돌 이속 돌 나왔구요 몇개 남았어 하나 둘 셋 넷 아 잠깐 음 아 이거 세개 남았구나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아 이거 세개 남았구나 바람 비트 으 아 으 으 아 잠깐만 화면 좀 내리고 균형 좀 맞추어 놓고 하자 어차피 좀 맞아도 다시 회복 될거 아냐 아 진짜 불편하긴 하다 좌우 반대인게 이게 너무 큰데? 자체 혼란이야 진짜 말도 안돼 얘는 직선으로 쏘네? 위험한데 얘도 거기다가 화난 그 붉은색 뜨는거 보니까 그레이프몽 둘 아니야 다른 종류가 나온다 좋아 한 번에 깨자 솔직히 제대로 하면 한 번에 다 깰 수 있다 진짜 리얼 한 번에 싹 깨자 나 편집하기 싫어 그냥 한 번에 다 깨고 그냥 끝날거야 뭐야 여기 안 들어가? 잠깐 뭐야? 왜 안 들어가? 아 쟤를 죽여야 되나 쟤 열쇠 모양을? 여세 잡았는데 어떻게 이제 풀렸남? 아 순서가 있네 레드몽 다음이 그레이프몽 인가봐 어 그렇네 아프잖아 좋아 레드몽 레드몽 와아 위험한데? 레드몽만 넷이야 어 얘도 약간 그 스턴이 좀 짧네 아 뭐야 왜 레드 안에서 초코가 나와 아 우물상자 어딨어? 그레이프몽 다섯마리 아 우물상자 어딨어? 돈이다 아 아 야 뭐야 아 구르기도 있지 아아 헷갈려 너 다 비슷하게 생긴 놈들이 많아가지고 헷갈려 죽겠어 아 죽겠는데? 안돼 죽으면 안돼 한 번에 깰거라고 아 저것도 닿냐 초코도? 저 조그마한 자목같은 애도? 자비가 없구나 점점 점점 판정에 자비가 없어요 아 한 번에 깨자 엔딩 보자 그냥 아 너무하네 진짜 빅 멜로몽은 뭐야 레드몽 아 저 순서대로 다 잡아야 되는구나 열쇠 열쇠농들 잡았구요 아 뭐야 아 원 그려 아 불편해 죽겠어 저 아무것도 안에서 더 무서운데? 원 그려 아 저게 뭐 하는거구나 아무것도 안하는게 아니라 아 이거 F로는 안 끊어진다 저 이걸로는 안 끊어진다 그냥 이동으로만 끊어지네 됐다 요 놈 아 야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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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쟨 야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저거 스토리 있다고는 안 쓰였었잖아 네 아 아 다시 너무 레벨업을 안하고 가서 dann가? 뭐 좀 너무 느린데 선을 좀 찍고를 거랬어 좋아 아 초코냐? 아 저런 거 맞으면 안 돼 140이나 까였잖아 레드몽 어 그럴뻔 했네 좋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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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레드몽 렛 좋아 둘 어딨니? 상자다 오우 예스 어디서 어딨냐 레드몽? 아 쟤냐 안 됐었나? 저쪽에 있는데 그랬구나 그렇지 그레이프 다섯 아 뭐야 초코잖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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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마.. 마기다 야 이거 알고 하니까 얼마나 얼마나 쉬워 알고 하니까 몰라서 문제야 다 야야 이게 왜 어떻게 맞은 거야 제발 도망가게 해줘 야 이거 진 것 같다 잠깐만 야 야 야 마우스가 아 아 좌우 반전 리얼 진짜 개 급혐이야 됐냐 됐어 아하 참나 이거 어이가 없네 야 그런거 친다면 친다고 하란 말이야 다 끝났나 보라 없지 그렇지 죽어 지사하게 점프 나오고 말이야 곰으로 죽을때면 점점 강해지고 있어 좋은게 좋은거지 뭐 세지면 좋지 뭐 미숙도 좀 찍었고 가자 체력을 너무 하나도 안찍었는데 1도 안찍었는데 상성을 파악하면 쉽다 아 이거 이거 고대로야? 아 이거 딜로 잡고 그게 좀 그렇네 아 이 저건 짧네 무조건 기다렸다 해야겠다 쟤 맞으면서 그냥 뿜뿜을 하네 세 번 하는구나 자 세 번 음 이해했어 이해했으면 쉽지 그레이프 셋 멜로 그레이프가 열세네 아 좀 너무하네 얘부터 잡을거야 그럼 그렇지 어 너무 좋다 진짜 손만 너무 좋은데 이거 좌우만 제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미치겠네 진짜 이거 내놔 둘 셋 하나 둘 방타 스턴 아 스턴 안됐다 하나 둘 셋 안되지 어디서 점프 질이야 깜찍하게 어 뭐야 멜로몽 셋에 빅멜로몽 하나 빅이랑 스몰이랑 구분이 안돼 나는 가 하나 둘 셋 좋아 하나 둘 셋 좋아 뭐 아직도 3이야? 3인데 저렇게 나오는거야 하나 둘 셋 아 아 너 왜 껴 가 뭐할라고 쟤 서있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꺼져 레드 넷 잡고 빅멜로 하나 하나 쉽지 쉽지요 적은 좀 오바잖아 됐다 풀렸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때리고 때리고 손 넣고 하나 밀고 밀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때리고 어디서 하늘로 올라가 건방지게 올라가도 내 주먹은 따라간다고 안되지 나야 익숙해지면 나 이 선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노이트야 진짜 리얼 절대 맞지 않아 어 맞았죠 바로 선을 잃어버렸습니다 선을 잃지 말아야 돼 건방지게 아 어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아 아 너무 성급했어 공석 공석을 좀 더 올려서 파급수를 하게 하도록 하죠 나무니까 이것도 올려주자 가자 야 아우 재밌어 오늘 엄청 오래할 것 같은데 이미 오래 했구나 아 끊을 때가 됐네 시간이 엄청 없네 하나 둘 셋 좋아 그레이프 셋 멜로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아 아 야 왜 따라와 너는 딸려오는 것 좀 어떻게 안 되나 난 원치 않다고 하나 둘 셋 상자 아싸 케이크 어디서 하나 둘 멜로 셋 빅멜로 하나 하나 둘 셋 이런거 하나씩 없앤다 아 졸라 치사해 하나 둘 셋 셋 가 오지마 오지마 오우 깜짝이야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어디서 형이니까 이렇게 센거지 아 아 뭐야 뭐야 억울해 뭐야 아 야 오우야 오우야 잠깐만 너무한거 아님 아 걔를 왜 때리냐고요 딱봐도 무적이면은 선상에서 빼란 말이야 폭행 목표에서 빼란 말이야 폭행 목표에서 빼란 말이야 하아 어 야 잠깐만 어디서 이씨 아 나 체력 위태위태한데? 너무 막했는데? 시작부터? 시작때 이런 체력이 아직까지 회복이 안될지 몰랐어 겸씨 먹는다고 생각하고 하자 허아 아 아 아 저거 먹어야 돼 먹으면 역전이야 딱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다음거 점프하기 전에 죽인다 어어 못죽였습니다 마지막이다 딥 다크몽 뭐야 야 인간적으로 처음 보는건데 자비를 내려줘 딥 다크 원을 만들어야 돼 아 자구 헷갈려 아 뭐야 아 개치사해 진짜 레벨업 했다 레벨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렇지! 아 잠깐만 왜 멈췄어? 어우 게임합니다. 모바일 게임합니다. 좋아 좋아. 아 야 야 잠깐만 된거야? 가다! 그렇지! 둘 셋 점프하고 쿵!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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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을 잃지마 마우스가 자꾸 나가니까 보석이다 하나 둘 셋 치고 다음 거 점프를 본 다음에 잡아야겠다 아 쟤도 뛸거 아냐 둘 셋 점프하고 아 야 뭐하냐 그렇지! 아우 레드 넷 빅멜로 하나 아 무겁라한데? 아 여길 왜 내려오세요 진짜 미쳤나봐 먹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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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대 너무 세 됐다 원을 잃지마 원을 잃지마 그렇지 그레이프 셋에 그레이프 셋에 빅멜로 하나 죽어 죽어 그렇지 동그라미를 만들어 딥 다크몽 거짓 풀 필요 아니군요 아이 뭐야 아 졸라 치사하네 어 얘 죽었다 나는 와우 반피아 쟤 저것만 맞나본데 데미지야 그냥 뭐야 뭐 한거야? 아 저렇게 세개 나가고 어 이런식이구나 어 너무 빠르다 야 어 너무 빠르다 야 저렇게 하나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때리고 너로 오호 아 마우스 좀 제대로 아 제대로 좀 돌려 아되는데 바 아시 마우스가 elkaar 때로 돌아가 죽었다 나는 좋아 마지막이다 체력 흡수 마지막이구만 마지막 정비를 해야겠구만 뭐야 스페셜 패키지를 구매 이게 스페셜인거 아니야? 이것보다 이게 유료판인데 더 비싼게 있어 이것보다? 아 과금을 해서 VIP를 쌓아라 그런 뜻인가? 과금 할만한 요소가 있냐 여기에? 뭔가 이상한 놈이었는데 패턴도 못보고 죽여버렸다 이번엔 7라운드까지 있네요 아 잠깐만 아 뭐야 나 고블린 먹어야돼 아 뭐야 고블린 아 내 돈 아 고블린 저거 얘 무력을 허사로 만들어? 이 자식여 이 자식여 아 짜증나게 이름이 차차몽이야 저게 어딜 봐서 몽이야 이제는 슬라임도 아니잖아 괴물들이잖아 그냥 그냥 아 뭐야 이거 그냥 닿기만 해서 저거 들어가? 좋아 그렇지 그렇지 아 뭐야 얘 왜이래 얘 왜이래 아 쟤가 열쇠야? 이건 너 뭐야 빅추몽? 이름에 이름만 귀엽게 만들면은 다 귀여운줄하나 이 게임은 아 쟤 왜이렇게 든든하냐 얘 주몽의 패턴을 봐야될거 같은데 아 야 잠깐만 잠깐만 자자자자 뭐야 저거는 신발은? 아 아 야 아 아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하면 한 번에 깨졌어 내 생각에는 별로 변한게 없어 바로 그냥 가 업글도 하지마 야 야 이거 맞으면서 때리는거 오바잖아 맞으면서 때릴수가 있어 아우 씨 수사체가 수사체도 연두색이고 바닥도 연두색이고 쟤 쟤 쟤 쟤 쟤 어 아 아 으 아 으 좋아 좋아 야야야 딱 기다려 너 풀피다 딱 기다려 그렇지 돈 다 내놔 저 녀석 말이야 저 추몽인지 추추몬인지 저거 왜 자꾸 쟤를 때리냐 어딜 보고 쏘는거야 경직이 거의 안들어가 미친거 지금 그렇지 다 죽을 시간입니다 이제 마우스 뗀 지금 조심해야돼 원 만들고 아 손가락 아파 아 이거 설정만 됐으면 진짜 한시간전에 닿겠다 진짜 거의 높이격으로 아 이거 너무하네 여태까지 애플레이어로 편하게 게임을 한 대가를 여기 치르는건가 너무하네 진짜 아 어 됐다 강해 딜좀 봐 너무 쉬운데 갑자기 훨씬 쉬워졌는데 이거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다음이 있나본데 저 데미지가 너무 강해 야 웃겼어 야 웃겼어 그렇지 다음 마지막 나와 야 이제 슬라임은 너무 헷갈렸는데 비슷하게 생겨서 얘는 다르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편해 보기도 퀸같은 소리하고 있네 아 저거 유지되는건 좀 오바죠 어딨냐 아 원 그려 빨리 아주 말이야 야 스턴 들어갔으면 풀려야되는거 아니냐 스킬 쓰던거 아 잠깐만요 우리 개 왜이렇게 짓냐 잠깐만요 아 야 이거 키 뭐였지 하핳 맞이 맞이 이거 돌고 그렇지 아 이거 좌우 너무 헷갈려 진짜 이거는 반칙이야 참 개 반칙이야 진짜 아 아이고 여기 너무 너 야 잠깐만 잠깐만 갑자기 안 움직이는데 맘대로 벽뚝뿌리네 잠깐만 잠깐만 왜이렇게 된거지 갑자기 근데 진짜 재밌긴 하다 어 진짜 재밌게 잘 만들었다 게임 손맛쩔는데 이거 사실 카운터 기절만 좀 챙겨서 가도 오우 야 이거 따라오는거냐 야야 원 만들어 아우 racial 스크링 가을 세번 쓰죠 이쪽 보고 한번 이쪽 보고 한번 이쪽 보고 한번 쏘 어 야 저걸로 카운터 칠려 그랬는데 어떻게 안 맞아졌냐 저 범인데 맞어 부활 죽었다 이제 마뜨리다 아 아 아 이거 안 되겠다 마뜨리까지는 아닌 것 같다 여기다 한 벌 야 이거 두 번 쓰는 건 오바잖아 아 이거 아자아자 죽겠다 죽겠어 아뇨아뇨 두 번까지는 오바야 두 번까지는 안 되는구나 부활 자체가 원형을 만들어 아 너무 이동하기가 오우씨 여기다 쏘지마 이럴 줄 알았다 요 놈아 요 놈아 히힛 허어어 아아 체력없어 끝난거야? 히든스테이지 아 이렇게 일반이 끝났군요 일반이 끝난거군요 아 뭐야 공석 아 오늘 충실하다 오늘 다크소울 이랑 이거 했더니 시간 진짜 빨리 갔다 너무 빨리 가서 4시가 돼버렸어 큰일났어 숨겨있는 전장 빅 근시몽 아 이런식이야 그러면은 완전히 새로운 맵 구성으로 가는게 아니라 완전 그거네 나 뭐하냐 죽어서는 아 뭐야 왜 저거 안되있어 좋아 이렇게 7라운드야 보스 7라운드인가 보네 아아 걔 쉽지 솔직히 말해서 이미 패턴 다 봤는데 패턴만 보면은 걔 자비지 어딨냐 얘 딱 돼 같이 죽는거야 레벨업 돼가지고 얼마나 지금 스펙도 훨씬 세졌는데 이리와 도브야 이거 캐릭터가 하나가 아니지 아 왜 이렇게 도망다녀 고무상자 나올거 아니야 이런애들을 대충 잡은 다음에 고무상자 먹고 채우면 되겠네 저기있네 뭐야 아 이거야 킹슬람 아기 아 이렇게 나 왠지 하기싫어 똑같은거 재탕이라서 아 재미없는걸 아 가자 이렇게 히든스테이지 보스 여태까지 봤던거 전부 다 나오는거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볼수도 있구요 그러면 해서 사냥터는 다 끝난거네 일반 모드라는데 뭐 다른 모드가 숨결전장을 깨서 이거를 전부 깨면은 다른 데로 가나봐 8-로 가겠죠 아마 어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캐릭터를 정해서 키워나가는 게임인데 어 굉장히 괜찮네요 사실 이거 처음 했을때는 음 20분? 어 많아야 많아봤자 20분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괜찮네 손맛이 있네 다른것도 한번 해보자 엄청 느려 뭐야 60인가 막혔었는데 이렇게 해서 헌터를 선택해서 기어나가는 게임이고 2랑 3도 있는데 기회가 닿으면 2랑 3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아 이거 좀 불편하긴 했습니다 이동하는 거 이동하는 거를 이동하는 이 마크가 있으면은 내가 거기다가 이제 키보드 F플레이어 설정이 있거든요 그거를 지정해놓으면은 WS대로 돌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정키가 없었기 때문에 지정키가 없어도 보통 이제 등록을 해놓으면 돌아가는데 얘는 안되더라구요 하면은 이제 대학선 위방향이나 아래방향 한방향으로 밖에 안가졌기 때문에 어 좀 그랬는데 헌터는 뭐 비밀헌터 같은 거 있냐 아 이거 클리어하면 얘를 준다고 공병을 FLEIA 크로우, 루시, 아이린 아 저 3명이 다른 사람이야? 다 똑같은 똑같은 건데 어 이렇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이런 이제 액션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거 재밌어서 아마 할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사서 해보시면은 즐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죠 시간이 굉장히 늦었네요 어 유튜브는 유튜브랑 네이버 TV 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구요 어 어떻게든 조금 편집을 해서 영상 길이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안되겠구나 네이버 TV는 그냥 아 그냥 올려야겠다 자 뭐 수고하셨구요 다음에 다른 게임으로 뵙도록 하죠 뿅 그리고 네이버 TV 감사합니다.